네 안녕하십니까 골티비시장 여러분 골닷컴 편집장 알트미입니다. 네 방금 전에 토트넘 하스퍼와 맨체스전 에나이티드의 경기가 막 끝났는데요. 토트넘이 1대3으로 맨유한테 패배를 했습니다. 수동민 선수는 자신의 리그 14호 골이자 시즌 19호 골을 터뜨리며 분전했지만 팀 패배를 막을 수는 없었네요. 전반 40분에 수동민 선수가 케인 모우라에 이어지는 패스를 연결받아서 왼발로 침착하게 득점에 성공을 했지만 후반 12분에 프레드가 동전골을 터뜨렸고 후반 35분이었죠. 그린우드의 크로스를 받은 까바니 선수가 헤더 그리고 후반 추가시간에 그린우드 선수가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3대1로 맨유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로써 맨유는 승점 63점으로 2위를 유지했고요. 한 경기 더 7은 맨시티의 승점 11점 차로 추격을 하게 됐고요. 토트넘은 승점 49점에 머무르면서 순위 또한 7위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6위 리버풀과는 승점 3점 차를 유지하게 됐고요. 사실 이래서 토트넘이 지금 7경기 남은 상황에서 올 시즌 리그 4위권 진입이 조금 어렵지 않나? 계속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남은 경기를 보니까 이제 바로 이번 주말이죠. 에버턴 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우스웸튼, 중간에 리그컵 결승전 맨시티와의 경기가 있고 그 이후에 셰필드, 리즈, 울버헴튼, 아스톤빌라 그리고 마지막 경기가 레스터시티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맨시치나 맨유 같은 극강의 팀들 그리고 순위가 높은 선두권 팀들과는 경기를 다 치렀지만 그리고 중위권 팀들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지만 뭐 이 7경기에서 그래도 한 최소 4승에서 5승은 거둬야 4위권 진입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나왔던 여러가지 기록들이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손흥민 선수가 맨유전, 올시즌 맨유전에서 3골째를 터뜨리면서 맹활약을 했죠. 네 2015-16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입성을 한 후에 5시간 시즌 동안 맨유전에서 이제 득점이 없어서 맨유에 좀 약하다는 평가를 받은 손흥민이었는데요. 올시즌에는 맨유 상대 3골을 뽑아내면서 네 주력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단일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유를 상대로 3골 이상 넣은 것은 이제 2014-15 시즌에 맨시티, 세리지오, 아게로우 선수의 그런 기록 이후에 처음 나온 프리미어리그 기록이라고 하구요. 그 다음에 맨유 상대로 홈과 어웨이 경기에서 모두 득점한 토트넘 선수로는 역대 3번째라고 합니다. 네 2005년과 6년 시즌 저메인제너스가 있었구요. 2012-13 시즌 덴부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처음으로 기록을 했구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왼발로 이날 득점을 하면서 왼발로만 올시즌 5골째 5번째 득점을 터뜨렸는데 오른발 왼발 통틀어서 5골 이상을 터뜨린 득점이 지금 손흥민 선수 기준으로 프리미어리그 4번째 시즌이라고 합니다. 정말 올시즌에 머리도 한 골 있었지만 정말 양발이 모두 능한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팬들로서는 좀 뼈아픈 기록일 수도 있는데 토트넘이 올시즌 먼저 손직골을 터뜨리고 경기를 리드해 나갔을 때 결국 패하거나 비겨서 승점을 잃은 것만 무려 18점입니다. 반면에 맨유는 먼저 골을 내주고 루징 포지션에 있는 경기를 경기에서 따낸 승점만 무려 28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맨유가 지금 이런 결과를 통해서 순위표 2위에 자리를 하고 있고 토트넘은 7위에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린유 감독이 이날 경기 패배하면서 시즌 10회째를 당했는데 이건 또 무린유 감독의 감독 커리어 최초의 단일 시즌 10회째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 첼시나 레알마드리드 등을 이끌면서 숱한 영광을 얻었던 무린유 감독 입장에서는 꽤나 당혹스러운 기록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최근 선수단 구성이 예전과는 달라서 나오는 결과다라는 조금 선수를 탓하는 그런 코멘트도 해서 선수단과의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 이런 상황인데 이날 경기 또 패배를 함으로써 팬들의 불만과 성화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동민 선수와 무린유 감독이 경기 후 현지의 스카이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수동민 선수는 경기에서 지면 타격이 크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정말 슬픈 결과이고 특히 하프타임까지 이기고 있었는데 패했기 때문이다. 정말 좌절스럽다. 이 결과가 처음이 아니다. 우린 노력했지만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 피치에 선다. 지난 6년간 프리미어리그에 있으면서 노력했고 긍정적으로 해봤다. 우린 최선을 다할 것이고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기 위해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붓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토타당이 올 시즌에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승점을 잃은 게 많죠. 18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전패를 당하거나 마지막 10분을 못 참고 동전골을 허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승용유 선수도 굉장히 허탈감을 느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린우 감독은 우리는 좋은 팀을 상대로 싸웠다. 중간에 강한 선수들이 많았다. 추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골대를 맞추고 어쨌든 그 시간 동안은 지배했다고 본다. 내 의견은 좋은 경기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을 만하다고는 보지 않는다. 운이 없었다. 아마 폴 포그바가 우리에게 팔꿈치 공격을 한 것은 퇴장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VAR에 대해서 더 이상 모르겠다. 플럼과 울부스의 경기도 봤는데 더 이상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떤 때는 파울을 주고 어떤 때는 주지 않는다. 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라면서 굉장히 VAR 또는 심판 판정에 대한 그런 또 안 좋은 감정 그리고 좀 억울하다는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사실 뭐 이제 포그바 선수와 오리에이 선수가 부딪히는 장면도 있었지만 퇴장이 주어지지 않았죠. 거기에 대한 불평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 토트넘 하스퍼는 맨유와의 홈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서 사회권 진입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결과를 받아들였고요. 맨유는 반대로 또 승점 3점을 챙기면서 네 아직은 좀 차이가 벌어졌지만 맨시티 선두 맨시티와 승점을 이제 11점 차로 좁히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네 아마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남은 한 7경기가 남았는데 어떤 결과 상위권에서 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네 저는 알틈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